지하철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 6가지 지하철에서 어떤 행동들을 하면 안되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첫번째, 지하철 안에서 큰소리로 연설하는 행동 지하철 역사 내에서 1인 시위 자체는 잘못된 행위가 아니지만 의견 표출을 넘어 큰소리를 지르거나 시위로 인해 이용객들의 이동통선에 지장이 생기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공시설인데 거기서 큰소리로 그렇게 하면 눈살이 찌푸려지겠죠 두번째, 지하철에서 이용객과 직원을 폭력과 욕설로 위협하는 행동 지하철 내에서 폭언, 폭력은 형법에 따라 처벌되며 특히 피해자가 직원이라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지하철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탑승한다면? 기본적으로 동물의 탑승은 불가능하지만 장애인 보조경과 용기에 넣어 안이 보이지 않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 애완동물은 탑승이 가능합니다 네번째, 음주, 흡연, 노상방려를 하는 행동 지하철 역사 내의 흡연은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음주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또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지하철 내에서 자전거를 타는 행동 주말, 공휴일에는 맨 앞칸 또는 맨 뒷칸에 자전거를 휴대하고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내에서 타고 다니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동 킥보드나 전동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번째, 지하철에서 장난으로 자신이 확진자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동 단순 장난을 넘어서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큰 불안감을 조성하는 나는 코로나19 확진자다 라는 등의 잘못된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를 몇 번 본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정말 불쾌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의 하나의 기관,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조심해야겠어요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아빠 아빠 잘해하다 엄마 놀아 아버 내가 왜 엄마 rak